그럼 이제 몇 시간 뒤에 하잖아. 어, 그치, 그치, 그치. 어떨 것 같아? 찢어놓을 거지, 이제, 우리. 그래가지고 미리 우승할 걸 대비해서 내가 선물로 기념주 같은 걸 가져왔거든? 기념주? 이거 마실 때마다 저의 갯덕탕이거든? 근데 그 귀한 걸 우리한테. 마셔보고 싶다, 빨리. 마셔볼래? 으, 의지방송한다! 퀸덤 우승! 위하여! 퀸덤 우승! 퀸덤 우승! 퀸덤 우승! 퀸덤 우승! 오, 이거 되게 세다. 캡틴 퓨!